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가장 환영받은 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북도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12개 청년정책사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형 청년수당 정책이 63.3%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 정책은 청년들의 지역 안착지원을 위해 1년 동안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. 정책은 지난 2019년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. 정책은 지난 2019년 광역지자체에서는